러시아 국가 반테러위원회 NAC가 남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에서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NAC는 현지 시간으로 31일 대테러 작전을 벌여 3명을 체포했고, 이들이 머물던 장소에서 모기와 탄약 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최근 모스크바 인근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로 144명이 사망한 뒤 남부 스타브로폴에서 3명을 체포하는 등 주범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안보국 국장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에서 테러 공격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주범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